제 10월의 제주 포럼이 오는 31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에서 열립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을 대주제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평화와 경제 또 환경 인권 등 다양한 분야의 논의를 이어가는데요. 이번 포럼의 이모저모 알아보겠습니다. 고윤주 제주도 국제관계대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포럼의 대주제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이더라고요. 왜 인도태평양에 초점을 맞췄을까요? 초점을 맞춘 배경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가 위치해 있고요. 국제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요 행위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중국, 일본, 어시아, 인도 다 인도태평양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의 65%가 있고요. 세계 경제의 60%가 집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 자체로서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이 지역의 어떤 경제 안보, 정치 상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지정학적 경쟁이 주요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관련해서 공급망 재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경쟁이 치열하고 대만 해협의 어떤 불안정, 그다음에 북한의 어떤 50여 이상의 어떤 미사일 발사를 통한 한반도 어떤 안보 상황의 불안.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보면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와 번영에 있어서의 아주 중요한 어떤 과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주제는 시의적절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럼이 또 열릴 때마다 누가 오시는지 또 관심이 쏠리던데 이번 포럼의 참가자 규모와 또 주목할 만한 참가자들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먼저 개막식에 주요한 세계 지도자들이 많이 참석을 하는데요. 외국 정부의 주요한 인사를 소개해 드리면 오르타 동팀으로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참석하시고요. 그다음에 로무 알데스라는 필리핀 하원 의장께서 현장에 직접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어떤 지도자급 인사로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참석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가지고 기소 연설을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참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세안 10개국가에서 국회의원들하고 경제인 인사도 약 100여 명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관련해서 서울에 주재하고 있는 아세안 10개국 대사 그다음에 중동 관련한 어떤 국가들 대사들도 참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세션이 한 58개나 되기 때문에 그 58개에 참석하는 전문가 수만 해도 3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직간접적인 어떤 참석자를 좀 고려를 하면 약 2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럼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세션 어떤 게 있을까요? 주재와 관련돼서 보면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 번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세션이 4, 5개 정도가 있습니다. 물론 찬반 어떤 입장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좀 주목할 만한 세션이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의 동맹의 어떤 발전 방안 거기서 논의하는 어떤 특별한 세션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제주도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제주 관련한 어떤 세션이 좀 많이 있습니다. 4, 3 세션이라든지 제주도의 어떤 미래 산업과 관련해서 수소 경제, 우주 산업, 그다음에 관광 산업, 그다음에 기후변화 관련한 어떤 세션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좀 특이한 거는 새롭게 하나 세션을 추가한 거는 지금 미중 경쟁이 심해서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어떤 국가 간의 외교가 좀 잘 진행되지 않고 협력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경제 통상 협력과 관련해서는 좀 지방 간의 협력을 좀 강화하고 지방 외교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공감내가 있어서 지방 외교 세션도 추가됐는데 좀 눈여겨볼 만한 어떤 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처음으로 이번 포럼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이잖아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도 아세안 국가 양자 간의 의원 교류 협회라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주 포럼이라는 어떤 계기를 활용해서 아세안 10개국의 어떤 그런 양자 간의 협력이나 네트워킹을 하는 어떤 의원 간의 관계를 좀 다자적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하면 협력의 시너지가 좀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제주도도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세안이 이제 미래 시장으로서는 중요하고 인적 교류라든지 관광 경제 협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국회와 제주도의 이해가 일치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제주 포럼을 계기로 그런 아세안 국가의 국회의원 경제인 이렇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 아세안 리더스 포럼을 개최해서 그 협력을 좀 강화해 나가는 논의의 장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제주 관련 세션은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나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일단 도민들의 관심사항이 4.3 세션이 이번에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처음으로 미국 전문가 세 분이 4.3 세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전문가의 어떤 시각에서 4.3을 보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세션이라고 생각되고요. 수소 경제라든지 우주 산업이라든지 관광, 기후변화, 제주도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어떤 세션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와 관련한 세션 중에 4.3 모델의 세계화, 진실화의 연대가 있던데 여기에서는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까요? 기본적으로 4.3 세션에서는 그간 학술적 논쟁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제주 4.3 특별법이라는 것은 하회와 상생의 어떤 정신에 기반을 두고 진상규명이라든지 명의회복, 그다음에 결국은 또 보상 절차까지 상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아마 이게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과거사 문제의 치유를 해결해내는 그런 어떤 모델이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4.3 어떤 케이스에 국한될 게 아니고 국제적으로 모벙이 되는 어떤 과거사 치유 모델이기 때문에 이걸 국제적으로 좀 확산해 나가고 공론화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4.3 세션에서는 그런 4.3 과거사 문제 해결 방식의 어떤 국제화도 논의가 추가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몇 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행사 개최에 참 어려움이 많았는데 올해는 좀 온전한 행사 기대해봐도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상 온전하게 개최되는 첫 행사인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화상회의도 좀 많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전체 전부 현장에서 하고 또 날씨도 좀 좋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많이 기대가 되고요. 그 점에서 도민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 포럼을 향한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화를 내세우고는 있지만 제주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든지 민감한 갈등 사안들, 현안에 대해서는 복수를 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일정 타당한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참 하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집중적으로 안 하냐 이렇게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등 타당한 점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국 한반도하고 한반도 주변의 어떤 평화와 번영, 안보 문제가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점에서 올해 대주제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평화와 번영 문제인데 그 점에서는 하여튼 우리나라 측면에서는 제주 포럼이 시의적절하고 민감한 당 시대의 어떤 현안을 그동안 잘 다뤄왔다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어떤 의견은 잘 경청을 해서 제주 포럼이 더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의견도 잘 수용을 해서 앞으로 좀 개선을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번 포럼의 주요 일정을 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또 도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 주십시오. 네, 이번 일정은 5월 30일에서 6월 2일까지 3일간 어떤 개최되고요. 하루하루 3일 동안의 어떤 주요한 거만 말씀드리면 5월 31일 첫째 날이 제주 도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4.3 세션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미국 각자 3분도 새로 왔기 때문에, 새로 참여하기 때문에 좀 잘 관심을 가셨으면 좋겠고요. 둘째 날이 6월 1일 이제 개막식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정상급 지도자하고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참석을 해서 기조 연설을 하시는데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기조 연설을 좀 경청해 볼 만한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마지막 날은 폐막 세션이 있는데 이번에는 4.3 평화상 수상자인 게렛 에반스라는 전 호주 외교 장관이 도지사와 대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로 평화 문제에 대해서 대담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4.3 역사적 기록물에 세계 유사한 기록물로 등재하는 문제, 그것의 중요성, 또 그런 거를 세계 시민과 함께 공유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한 번 눈여겨볼 만한 세션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많은 도민들 참여가 있으면 더 좋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민들께서 사실상 제주 포럼을 키워주신 거고요. 제주 포럼은 지금 개최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사실상 제주 포럼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럼으로서 그야말로 세계적인 외교 안보 정책 포럼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해서 도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공률이 잘 열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준비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